붉은 수돗물 피해가 발생한 인천 지역 학교 3곳의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인천시는 환경부 안심지원단이 지난 1일 실시한 붉은 수돗물 피해 지역 학교 162곳의 수질검사 결과 3곳에서 발암물질인 총 트리할로메탄이 기준치 이상 나왔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다시 시행한 검사에서는 3개 학교 모두 기준치 이내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일시적으로 발암물질이 나온 학교는 가좌초등, 가좌중, 가림고등학교 등 3곳이며 총 트리할로메탄이 기준치 0.1mg을 넘은 0.112에서 0.167mg가량이 나왔습니다. 환경부는 이에 따라 지난 4일 해당 학교의 수돗물 급수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.